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래비티 댄서 셜 선미입니다 저희가 2019년 2월부터 그래비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그래비티 홈댄스를 방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맡은 부분은 케이팝 커버댄스 튜토리얼인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남자 아이돌 부분, 선미쌤이 맡으신 부분은 여자 아이돌 부분입니다 그래비티가 멀어서 집에서 고두셨던 분들이나 다같이 함께 춤추는게 좀 부끄러우셨던 분들은 그래비티 홈댄스를 통해 다같이 춤을 즐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춤은 다같이 추는게 재미있으니까 꼭 그래비티를 방문을 해서 춤추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네이버 TV, 카카오티비,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래비티 댄스티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래비티 댄스티비 resp.듬ших 저희 그래비티 댄스티비.듬These 어쩌고ultur에 feels 진지요 하지만 지금? 적응